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충북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대형마트들의 시도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홈플러스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당시 청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2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슷한 소송에서 자치단체 손을 들어준 이후 충북에서는 첫 하급심 판결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률에 기초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들이 청주치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강자 입장에서 약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에서. 법원의 입단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청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규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며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